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벤쿠버에 여름철이 되면은 교회협의회 주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남자인 경우에 족구, 여자들은 피구, 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소프트볼, 야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야구하는 장면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벤쿠버 중앙장로교회와 온누리교회의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케네디언 백인들을 고용을 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벤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지금 공격하는 장면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한 명씩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루에 보시면 여자 선수가 출루에서 있습니다. 1루에 있고 타자가 지금 돌아서서 공격하는 장면 보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피쳐 보이시죠? 1루에 있고 타자가 지금 다시 나가고 풀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풀베이스에 당장했습니다. 예비신랑 폴 선수 꼭 점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네 아웃이 됐습니다. 네 투아웃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심판의 목소리가 갱쾌합니다. 예 벤쿠버 중앙장로교회 피쳐가 바뀌어서 던지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피쳐 볼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했고요. 아마추어인데 실력들이 출중합니다. 두번째 아 이거 만들지 말자 어 그래 네 도진아 일로 와봐. 엄마 머리 끝났지. 아 이거 신나까지 다 죽어줄게. 네 도진아 일로 와봐.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 그럴 시기기는 해. 엄마나 쌍도 다 죽어줄게. 엄마 아빠 짐 못 가. 어 지금 아빠한테 가면 위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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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는지. 투 스트라이크 드리볼 되겠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파워 플레이 아웃. 원 아웃 되겠습니다. 두 교회에서 응원단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안 나왔지만 선수들과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고 옆에 꼬마들이 응원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호키하게 잘 쳤어 나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1리타 잘 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모든 경기가 취소되고 그냥 야구는 교회별로 친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뱅커버즈 왕장농의 공격팀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쳐보이 상당히 좋네요. 안타로 세이프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되고 있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뿌리 너무 좋습니다. 네, 멋진 안타가 나왔습니다. 네, 투아웃 되겠습니다. 투아웃에 1루, 3루 와, 점수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기회에 공격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네, 스트라이거스로 인행이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벤쿠버 중앙장로계와 온누리교회 야구게임이 마쳤습니다. 게임이 마치고 나면 양팀 도열에서 서로 인사하고, 상대팀에 먼저 가서 선수들이 응원단에게 인사하는 장면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기회에 선수들이 인사를 했고요.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벤쿠버 중앙장로계와 온누리교회 야구시합, 단편적으로 여러분과 보여드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안녕.